야야야 이거 나오려고 하는거야 너? 이거 나오겠다 너 너무 무서워 망했네 엄마 망했네 이놈의 중국산 진짜 아우 아우 회사 어떻게 가지? 아우 조용히 해 뭐라고 야야야 공주야 뭐 공주야 뭐 나오시려구요? 이렇게 해서 나오시려구요? 어떡해 공주야 공주야 어떻게 공주야 빼시기 때문에 미치겠어 어떡하지 공주야? 뭐 그 사기까지 다 사서 진짜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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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정도로 후기를 먼저 시작한다면 아무것도 도착을 하지 않을 것 같고 뭐 아휴 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